인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술병 뚜껑들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독특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인천 평생학습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반딧불이 마을전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이 전시전은 병들어가는 자연 속에서 자추를 감춰버린 반딧불처럼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예술 안에서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작가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환경을 테마로 한 이번 전시전은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과 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 기법의 미술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산수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담으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전은 자연의 소중함을 미술 작품에 녹인 작가의 눈을 통해 인간과 환경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